아이고 우리 은희 언제 깼어?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? 아니야. 나도 아빠 좀 공부할래. 어린이는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. 일찍 자는 거지. 싫어. 난 아빠 좀 놓을 거야. 아이고. 아빠. 오빠가 나한테 아빠하고 시집가래? 아이고 오빠가 그랬어 우리 은희한테? 우리 은희 정말 아빠한테 시집 올 거야? 그럼 뭐가 좋은데? 아빠하고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거잖아. 그렇지. 아빠.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. 아이스크림. 냉장고에 있을 거야. 어디 좀 보자. 아니야. 냉장고에 없어. 나도 오빠가 다 먹었어. 그래? 아니 근데 우리 은희 추운데 아이스크림 꼭 먹고 싶어? 응. 그래? 아직까지 가게 여름데가 있나 모르겠다. 아빠가 막 뛰어와서 사 올 테니까 우리 은희 기다리고 있을래? 응. 응. 꼭 먹고 잘 거야. 아이고 우리 광주 여보 이거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있을까? 아빠. 그래? 아이고 아빠 갔다 올게. 응. 여기 앉아있어.